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. 잘 지내셨는지요? 오늘은 2018년 9월 5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드디어 유튜브 사마이럴TV 구독자 100명이 달성했습니다. 이게 대단한 거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중소 유튜버가 100명 되면 되게 뿌듯합니다. 100명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. 일주일에 한 분씩 늘었지만 이제 일주일마다 한 10분 정도 늘었는 걸 목표로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업로드한 동영상 최근에 올린 게 없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제가 최근에 한 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. 이거 참고하시고 유튜브 사마이럴TV TV 사마이럴TV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이름 성으로 나와서 제가 입력할 때 이렇게 나오네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보시고 재밌었던 거 아니면 좀 미흡한 거 아니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